지난 2010년 강원도 양구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의 유해가 고이우서 하사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신원 확인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고인의 동생인 이우춘홍의 유전자 시류를 기동탐문을 통해 채취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183명의 6.25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924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고이우서 하사는 1951년 5월 입대해 제7사단 8연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고인은 백석산 전투에서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석산 지역은 지금까지 16명의 전사자 신원이 확인돼 단일 전투 지역으로는 발굴 유해의 신원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발굴된 유해 중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없어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유해가 1만여 구라며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유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